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은 난초여행 95회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갑자기 예고없이 경기도 출장을 가게 돼 가지고 지금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방송 담아 봅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바빠 가지고 참 이거는 예를 들어 하던데 아마 특집을 특집으로 이래 가지고 꽃이 완전히 피면은 특집으로 한번 이 방송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직도 한참 개화 중이고 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분에 지금 한 40송이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넘고 이래 가지고 특집으로 요거는 카틀레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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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피니까 징그럽죠. 그죠? 아까 카페에 호야시가 딱 핀 게 딱 알맞게 폈는데 너무 많이 피니까 했습니까? 좀 징그럽습니다. 오늘 부득한 사항에서 이 점 다시 한번 널리 양해 말씀 드리고 요즘 부양에 신났습니다. 이게 워크라나 꽃들이 이게 하루가 다르게 만발을 해 가지고 피니까 저희들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던 워크라나들 대거 썰려 나가버렸습니다. 꽃이 핀 거는 어차피 전시에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는 거고 그죠?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고 해 가지고 전시에 대거 이제 오늘은 꽃은 이래 가지고 많이 썰려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갔다 오니까 아니 있습니까? 갔다 오니까 이 정도로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부작인데 그죠? 아직도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부작 이게 막 급격히 아니 있습니까? 불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매일 매일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워크라나들 많이 뽑아 내는데도 계속 아니 있습니까? 꽃은 이렇게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니 있습니까? 볼만 합니다. 하나같이 아니 있습니까? 볼만 하고. 아무쪼록 저희 이번에도 이번의 전시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성대하게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아니 있습니까? 그죠? 오시는 분 각자 아니 있습니까? 꼭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모든 게 아니 있습니까? 이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 있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 그죠? 이게 밤에 조금 이렇게 이래 가지고 불빛 때문에 해 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래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도착하자마자 출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만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아니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보여가면서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부양에서 셀룰 두 개를 건졌습니다. 또 복 받았죠. 그죠? 지금 이게 꽃은 계속 이래 가지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지금 그라나들... 이것도 꽃 참 예쁘게 막 많이 폈습니다. 요거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 건졌습니다. 건지고 어... 다 보이시죠? 나중에 완전히 오늘... 오늘 아침에 버려진 거 보고 제가 출장 갔다 왔는데 이거 바로 나중에 꽃이 피면에 나 있습니까? 또 보여 드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방울 방울 나오네... 음... 여기에... 여기에 델리 갖다 키웁니다. 이게 또 꽃이 아니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여기도, 그죠? 하나번에 조그만한데... 세 송이, 다섯 송이, 열, 열한 송이 붙었습니다. 열한 송이 붙었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건진 게, 요게 193번, 그죠? 이게 나피스 나줄리어 5번에서 나왔던, 그, 그, 193에 가지고, 요게 뭐지? 아, 뭐 볼까? 요게 스톤필드 하고, 나피스 나줄리어 5번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래 가지고 나왔던 건데, 아, 저희 집에 이게 두 아분이, 아, 하나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피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제가 그 자체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오늘 기대 이상으로 안 있습니까? 꽃이 안 있습니까?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아, 예쁘게 피었습니다. 하나 건졌습니다. 두 개를, 이번에 동시에 두 개 건졌습니다. 셀룰 두 개를 건졌습니다. 요거는, 이게 닙이 아니습니까? 거의 아래 오래 색깔이 비슷한데, 요거는, 요거는 쳐다보면, 잎이 아니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진하게 나오다 아닙니까? 반듯하게 피해지고, 요것도 이게 나중에, 조금 올라가게 이래 가지고, 이제 되면, 꽃이 오늘 피었는데, 이정도면, 내일 되면 아니습니까? 완전히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5일일 후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아마 어마어마해 질 것 같습니다. 저쪽에, 내가 오늘은 시간상 이래 가지고, 요거는, 라베아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메시아나 입니다. 라베아타 아메시아나, 여기도 아메시아나 있는데, 요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까? 꽃이, 요거는 브라질에서 온 거고, 요거는 일본에서 왔는데, 이래 가지고, 꽃이 조금만 있습니까? 그죠? 요거 브라질, 그 브라질이, 저번에, 지난해에도 항상, 꽃이 예뻤습니다. 예쁘고. 아, 또 요거 꽃 안경 맞죠? 그죠? 아, 여기도, 어, 라베아타가 있습니까? 티퍼가 있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 오늘 저 오니까, 꽃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저, 그, 그, 엘드라도, 그죠? 엘드라도 하고, 어, 제가, 빠른 시간에, 또 아니십니까? 그죠? 요거는, 엘드라도 요거는, 특힙을 한번 쫙 잡아가지고, 멋지게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어, 95회차 방송은, 제가 조금 무성이하게 아니십니까? 오늘, 예고 없었던 출장이 아니십니까? 아침에 새벽이 아니십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어, 잠시 이렇게 찍어 봤는데, 촬영을 해봤는데, 어, 아무튼 아니십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약속은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늦게라도, 어, 방송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잘, 그, 잘 보시고, 어, 편안한 밤 아니십니까? 편히 쉬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 95회차 난초여행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